워킹데드 자 오늘은 워킹데드 워킹데드 시즌 3가 아니지 시나리오 3 시나리오 3를 한번 해봅시다 에피소드 3이네 에피소드 3 플레이 오케이 에피소드 3죠 어우 남자임님 아프리카 라는 뜻이죠 어서오세요 오늘 좀 일찍 시작했죠 네 네 에이 에이 진한 이야기 드리네요 진한 이야기 오늘 또 에피소드 3를 한번 깨봅시다 자 이렇게 낙농장이었네요 낙농장 낙농장에 갔었죠 아프리카 아빠 빠잉 레이디죠 레이디 레이디 빠잉 여기서 좀 갈등이 있었죠 인용농장 맞네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걸 봤었죠 우리 저 사람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우릴 자 그렇군요 당신의 선택과 결정은 게임 전체 시리즈에 스토리가 흘러가는 방향을 정해준다고 합니다 텔테일 게임즈에서 제공했구요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에서 협력을 했구요 워킹데드 에피소드 3 뭐냐면 여정 자 메이컨 헤럴드 저기 있는 도시가 지금 메이컨 도시이기 때문에 메이컨이라고 되어있죠 깨니죠 깨니 깨니와 주인공 흑혁 리죠 리 리와 캐니 캐니 리 뭐냐면 여정길 흐흥 흐흠 흐흥 흐흨 흐흐흑 하하 낌새가 안좋아 그렇죠 항상 경기는 잘해야됩니다 아흐 자 한글화 번역과 검수는 시키시마와 D.O.S.H.님이 고생해주셨고요 굉장히 한글화가 잘되있습니다 네 워킹데드 한 번화가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어허... 저번에 칼질을... 칼... 칼질... 마진 못된다는거죠? 어... 그래, 떠나자. 그쵸? 케니를 지켜야 된다고 했으니까, 케니 쪽으로 다시 또 마음을 돌려봅시다. 그 사나운 여자는 마음에 안들어. 불쌍하긴 하지만, 마음에 안듭니다. 자, 저 사다리가 부서져있는데 왠지 느낌이 안좋죠? 어? 아, 더빙까지 해주고 있어요? 허허, 잘 올라가네? 역시 부러졌어. 역시. 야, 더빙까지 한거란 말이야? 잠깐만, 올라가기 전에, 지켜보자. 지켜봐야돼. 분명히, 저기 올라가기 전에 뭔가가 있을겁니다. 역시. 절로 올라가면 안되는거였어. 역시. 어, 사다리로 올라가면 다칠수도 있어요. 왠지 느낌적으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흠흠. 어, 사다리로 올라가야되네. 어쩔수 없이. 어쩔수 없이 사다리로 올라가게 되있네. 야이씨. 왜 만들어 놓은거야, 이거? 어? 왜 만들어 놓은거야? 어? 지프를 밀어서 올라가면 되겠다. 지프를 밀기 전에, 이 잔해들을 좀 없애야될 것 같죠? 어, 저기도 있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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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만. 자, 이 차 안 밀리겠죠, 당연히? 어, 당연히 안 밀리겠지. 자. 요런거, 요런거. 그렇지. 자, 윈치가 있네, 윈치. 이게 윈치입니다, 윈치. 에, 아직 군대 안갔다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윈치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쭉 뽑아서, 어? 뭐를 끓을때, 하는겁니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케니한테 좋게 해줘야되는데. 케니한테 어떻게 좋게 해야될지 몰라가지고. 흠. 흠. 탓사. 이제 좀비가 몰려올 것 같은 기분. 느낌적인 느낌이죠? 응. 흠. 사단이 분명 올라가면, 부서진다고. 어, 부서진다고. 역시나. 역시가 역시, 역시였죠? 자, 이제 윈치를 작동시키러 갑시다. 윈치 작동은 어디서 시키나요? 보통 운전석에서 시키는데. 아아. 아아. 야아. 시동도 안 걸렸는데. 미치가 걸려. 어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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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그쵸. 구라조 드럼프 쳐주고, 그럴게요. 자, 요거 밟고 올라가겠죠, 이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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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올라가는데 미는거 아냐? 이겨낼 수 있을거야. 허허. 허허. 난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쪽이 아니네. 아이고. 어, 좀비 오겠다. 헤. 헤브. 잘 네? ciesú 수령 combos비 오겠다. 아아악. 넌 할래 Raptor. 아아악! 아아아악! 가!! 어엉! ters! 에라앤이이이이이잣이이이이이이이. 에라앤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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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 여라랯. 아아악! 없나? 쟤바디 헬퍼구ics, 돌려둬 cosas! 낳 알한테 말 sac installer conduc지? 학생귀 수 있는 것 같은데. 어허... 안되는데... 우리가 상관하는 일이 아니야 아이고, 밀렸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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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이한테 이제 잘해주겠습니다 그래, 총 쏘지마, 쏘지마 안 쏴, 안 쏴 안 쏠거야 떠나, 떠나 잘가요, 어 미안합니다, 잉? 좋아 좋아, 켄이 좋아, 안 쏴 여자가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지 좀 깨끗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겠지만 깨니깨니 어랫냐, 랩잡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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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털어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빠르게 일단 있는 것부터 자, 빠르게 빠르게 분명히 또 뭔가 올거야 어, 또 어디로, 어디를 봐야되지? 자, 이쪽 오케이 어, 일곱개밖에 못봤는데 자, 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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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집어 집어, 집어 이 새끼야 집어 집어, 집어 막 집어 자, 다 집어 허허,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어어, 저기 좀비가 있네 허허 허허 어, 더 집어 어, 더 집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어어 야, 버리고 그냥 가냐, 설마? 에이, 설마 그냥 가겠어? 리얼, 설마 그냥 가면은 진짜, 씨 맹장봉 마세 마세 시, 먹을 수 있는 것 없나? 뭐야 죽빵, 자식아 다시 죽빵 오, 죽죽죽죽 죽빵 아, 원래 잘해주면 캐니가 문에 깔린 걸 도와줘요? 지금 나 너무 못해줬나? 안되겠어, 캐니 그냥 죽일까? 그냥 한번 돌아간 것 같은데, 캐니 죽일까? 하하 하하 캐니 있어, 글로 캐니, 죽여버려야겠어 캐니, 죽여버려야겠어 캐니, 죽여버려야겠어 아, 나 되게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막 밥도 주고 어, 배고프다고 해서 밥 줬더니, 씨 밥 주면 안되겠어, 앞으로 왁기 떡기 떡기 왁기 어? 그걸 붙였네, 시그널인 듯 시그널인 줄 흠 흠 흠 흠 흠 어허 어허 아예 말도 안 좋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주 많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어여, 겨울을 버티겠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흡 어어어어어 그래 우린 망쳐야만 망쳐야만 강해 그렇지 하하 하하 완전히 돌아선거 같은데? 켄이랑 켄이랑 완전히 돌아선거 같은데 허허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어 그렇지 오케이! 켄이한테 다시 돌아갔다 켄이로 다시 돌아갔다 켄이로 다시 돌아갔다 어? 잠깐만 뭐야 저 여자 또 왜 빡쳤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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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켄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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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그렇습니다 덕이 듬농구만유 어? 나 여기 안 올라갔는데? 허허 응? 이 여자 돌아섰네? 이 여자 돌아선거 같죠? 이 여자 돌아선거 같죠? 이 여자 돌아선거같은거 같죠? 물에 Happy 괜찮아요.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넌 더 고맙습니다 이제 다른 게 더 좋은데요? 정말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래.. 그럼 Heroin 우시 마치 вал자 과자 먹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알았지? 갈릭 새우 칩인데?